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다시 들으십시오.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5번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다시 들으십시오.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4. 기술자 7. 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여기 1. 여기 다시 들으십시오. 2. 여기 2. 시장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3. 시장 3번 베개 다시 들으십시오.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다시 들으십시오.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1. 지갑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다시 들으십시오.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4. 거울 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1시 30분 다시 들으십시오. 11시 30분 3번 5. 오후 오후 4시 15분 다시 들으십시오. 5. 오후 4시 15분 4에서 5번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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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